네. 월간 야인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경용 전 의원 그리고 박원철 전 의원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재정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현실화돼서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을 통과했다는 소식까지도 들어왔는데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이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일단 정부의 내년 예산안 기조는 건전재정 긴축재정입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이 기조가 맞느냐 틀리냐부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짧게 두 분의 의견 좀 여쭙고 들어갈 텐데 일단 박원철 의원님은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 무조건 할 테니까 의원님부터 먼저 의견 듣고. 재정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확장재정하고 긴축재정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그래서 확장재정은 돈을 푸는 정책.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잘못하면 통화량이 증가돼서 물가 상승 인플레가 유발되고 경계위부 불안이 오서 오히려 더 증가되는 우려가 문제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긴축재정은 재정지출을 축소해서 건전재정이라든가 재정안정화 인플레 축소 이런 거에는 기여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소비심리 위축. 그래서 경기침체가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시점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긴축재정과 확장재정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데 지금의 경기침체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방재정 중앙재정에 고깐이 다 비어서 지금 내칠 돈이 없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원유가 200달러까지 가는 상황에 오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정위기 재정 고갈 때문에 건전 정책으로 가자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죠. 힘들어도. 네. 힘들어도. 박원철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데 왜 고깐이 비었냐에 대한 반상을 먼저 해야죠.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아니 깨놓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빈 원인에 대해서 반상부터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이 무조건 옳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되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이죠. 내일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세수가 60조 원 덜 거친 이유가 과연 외부 요인이냐 저는 내부 요인이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연찬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원래 지방재정수요만 중앙교부금만 18조 원이 감액됐다.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저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전국이 난리다. 이를테면 전북 같은 데는 시의원 기초위원 광역경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삭발 투쟁하고 오늘 어떤 의원은 280km 전국 마라톤이라도 해서라도 우리 전북의 상황을 알리겠다.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통일한 반성이 있어서 좀 더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세율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만 해라 이렇게 저는 해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주도 재정과 관련돼서 지금 쭉 말씀드릴까요? 저도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까 이런 걸 썼었기 때문에 고소득 지금 과세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정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발 이제 남탓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남탓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제가 남탓은 안 하지만 이 정부 재정 고갈 위기를 윤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하면서 모든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고 왜 다른 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석유 가격의 급상승 또 여러 가지 전쟁 외부 지정 확정 요인이 외부적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반도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원인 분석까지는 외부 요인은 어쨌든 그런 것이 한국의 경제 침체가 우리 현 정부가 재정 고갈을 야기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이 지나치게 그동안 많은 퍼주기식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논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동행을 해놓고는 남 탓 남 탓 남의 탓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보는 경제 성장률만큼 제일 꼴찌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도 30년 만에 뒤처지고 있잖아요. 일본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시죠 두 분이 그거는 솔직하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이 지방재정의 굉장히 위기다라는 건 두 분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뭐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한다 공유재산 처분한다 지금 난립니다. 공기업들도 지금 부동산 팔겠다 이렇게 난리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일단 오영훈 이사의 입장은 다 힘든데 민생경제 쪽은 일단 축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도 삭감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모자란 돈은 이거는 이제 뭐 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방채가 2,4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의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걸로 제가 들었었고 올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2,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아마 지금 논의도 있는 모양이죠. 이거 두 분은 어떻게 예산 많이 달아보셨으니까 지금 이 정도 갖고 충분할까. 뭐 처음에 4,000억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게 재정이 역할이라고. 이게 빚을 내나 하더라도. 네. 경기가 이제 활성화됐다. 이렇게 될 땐 균형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2,400억인데 사실은 2,000억이거든요. 400억은 지역개발공채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사관할 때 채권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아주시면 되고 문제는 제가 지사께서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의회하고도 정책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특히나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비를 이를테면 한 4층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3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예산 막바지 작업이거든요. 예산 막바지 작업이 1차 공람을 끝내고 2차 공람 중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보면 한 2,900만 원 선으로 잘라라 그러면 전기세를 어떻게 전기를 끄라는 얘기인가 이런 볼면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보조금을 일괄해서 40%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괄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우리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제주도의 1차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산업 제조업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사께서 상장기업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우리 관광산업을 비롯한 3차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괄 삭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일괄해서 금액을 감액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옳지 않은 태도다. 의원님 말씀은 그건가요? 지금 아무리 안 줄이겠다 하더라도 거기서 필수적으로 줄어드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줄이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가요? 결론을 내려고 하다가 제가 잘라버렸습니까? 내년에 7조 원에서 조금 증가시키겠다고 지사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본해산 기준으로 해서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까에 대해서 우린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400억 중에 2,000억인데 2,000억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우리 채무비율이 14.29%다 얘기를 하고요. 도민들께서는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도민부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채무는 지금 지방채하고 btl 사업하고 이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경상재원이라고 합니다. 경상재원은 우리가 예산 안에 7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예산이 국가에서 교부금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 주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다 빼서 순수 경상예산이 지방세, 교부세, 세월수임 대비 지방채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도민들이 부담이 늘어가는 건데 그러면 도민들에게 이런 이런 예산은 불효불급한 예산이 쓰여야 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했습니다라는 것들은 도민들에게 충분히 좀 납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민부담은 점점 가중돼 갈 겁니다. 가중돼 갈 수밖에 없고 국비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총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지사께서 언급을 한 만치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는 정확히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경용 의원의 생각도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이 된 말씀인데요.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늘어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아니 일단 늘이는 줄이는 거는. 적정한 거는 뭐냐 하면 15%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국 평균이 7.4%입니다. 7.4%. 그런데 15%라는 것은 오영훈 지사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거죠. 가이드라인이 대부분은 상임위도 통과됐고. 그런데 제주연구원에서는 18% 이내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기준은 25%입니다. 서울은 24%. 그러니까 15% 정도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보다 적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더 늘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수입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정 수입과 대출 이자를 감당할 거를 초과하게 되면 개인으로 보게 되면 파산의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 고갈 상태가 한도를 넘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영훈 도지사 입장에서도 15% 정도 선에서 더 늘리면 좋죠. 더 늘려서 확장재정을 떼서 막 쓰면 되는데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 15%로 하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천억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 금융기관의 채권을 하겠다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공자기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한 1,200억 정도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유를 정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경영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자 부담이 상당히 될 수가 있죠. 원희룡 도정에 2017년에 지방채 제로 선언을 할 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의회에서 감체기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세계 영역의 30% 무조건 빚을 갚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2018년에 감체기금 조례를 폐지 조례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여기에서 적정하게 채무를 관리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작년 추경을 올해 추경을 하면서 그 재정안정화 기금에서도 많이 꺼냈었잖아요. 꺼냈어버리고 50% 정도 꺼냈어버리고 하니까 아까 이경영님 말씀처럼 그러면 향후에 우리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도정의 고민은 저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15% 일단 그 정도 비율을 맞춰놓으면 사실 이것도 빚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빚. 미래의 부담인데. 도민의 부담이요. 도민의 부담. 그럼 15% 정도는 우리 제주 도각진 감당할 수 있는 도민들이 그래도 큰 고통까지는 안 겪으면서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인 겁니까? 그러니까 2028년도가 되면 3.5% 정도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경제가 좋아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을 때 국세 수입이 증가돼서 교부세가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좋아진다며 윤석열 정부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작년 10월에 10월 달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채무비율 얘기하신 건 제주도의 계획은 2025년 14.37, 2026년 14.25, 2027년 13.47까지 줄여다가 2028년 2.8%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다. 상당히. 상당히 위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게 도외선 게 아니라 우리 제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대표를 발의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갖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 이걸 반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정립을 해서 이것을. 감체기금조례는 지금 박주희 의원께서 의회에서 다 제안을 해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비상대비를 위한 기금인데 일반회계 순세계익력이면 30%를 정립해서 정말 위기 상황에 써야 되는 기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꺼내 쓰는 게 맞느냐 갖고 두 분과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꺼내 써버리니까 꺼내 쓸 돈이 없어요. 여기서 다시 꺼내 써버리면 힘드니까 결국은 지방 재발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고. 제주도주의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뭐 하실 말씀. 제가 아까 경상일반 재원 대비 채무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척추자분들께서 알아서. 그러면 이제 지방세 교부세인데 제가 꼭 그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전임도정들 이를테면 제주개방공사를 만들었죠. 관광복권을 만들었다가 로또복권을 만들면서 제주가 지분으로 11. 몇 퍼센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재원 안정적 재원 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외 세원 발굴을 해서 자동차 등록 사물을 저희가 유치하면서 한 1,500억 정도가 갖고 있고요. 지금 현도정에서는 지방세 세원 발굴에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지난번 관광기여금도 얘기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또 상장기업 20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수도권 기업 수도권 외 기업 오게 되면 제주의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별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오영훈 도정은 정말 이 지방세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정말 노력을 해야 아마 채무비율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관리도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도정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죠. 그걸 재원으로 하고 싶으신 거군요.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거의 다 돼서 제가 예산 기조를 보다가 두 분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두 분이 비슷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예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각종 보조금 40% 삭감 기조 이거 그대로 간다고 쳤을 때 모든 민원들이 그러면 다 이제 또 도의회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리 날 거예요. 그럼 동 의원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의원들께서 1차 협의 지금 2차 협의 11월 3일 법정의회 예산 제출 기간이잖아요. 지금 아마 3, 4일 동안 아마 의원들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 원칙이 어떻게 세질지 아마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복지 현장이라든지 여기에 사회복지 예산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계속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모든 행사 축제 외유성 경비가 보물 드럼 터져나와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 번 맛을 봤어요. 그런데 내년에 갔는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 각종 불만과 여러 가지 벌린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행사성 경비 줄어들고 외유성 단체보조금 사회적경제기업지원금 각성 육성지원금 다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서 정말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자구 노력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은철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수입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게 지방세라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소득세 증가 이렇게 되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은 고금리 정책 때문에 거래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가 발생이 안 돼서 제가 법무사하다 보니까 거래수가 이렇게 끝감되면 서귀포시 제주도의 재정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없으면 세금이 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제가 중앙정부에 갈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건축 경기 이런 거 활성화 반드시 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 20초만 말씀드릴게요. 15초. 네. 15초였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내국세가 지방교부세로 내려두는 게 제주도는 법정률 3%라고 하지만 이게 시도지자협의회라든지 국회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지방자정이 어려운데 내국세 총량의 18.94%를 내국세 총량으로 가져올 겁니다. 아마 이걸 좀 높여주자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이걸 한 목소리 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도전 얘기하면 보조율 지침이라는 걸 엄격하게 제주도했어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서 도전과 의정이. 두 분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